아유,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일방통행 도로에다가 우리 도로에다가 가다가 차를 대놨네요 차를 대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소를 싣고 가고 차를 대놓고 머리 뜯어 가고 영소를 싣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도 봉고철 하나 있네 여기가 지금 우리 아랫밭인데 머리 따로 왔더니 저 차들이 두 대나 도로를 막으면 어쩌라고 저렇게 도로를 대놔요 저기도 여기도 머이밭에 머이 타러 왔더니 입구를 막아버렸네 차가 사람이 있나 없나 professors Welcome иту 여러분 여러분